CNN이 올해 2021년 가장 놀라웠던 최고의 영상 탑8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키를 타는 꼬마 숙녀의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3살 아디아의 아버지가 스키를 배우고 있는 딸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웨이에서 트럭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시민들이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애틀랜타 하이웨이에서 트럭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본 사람들이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부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 번째, 얼어붙은 수영장에서 강아지를 구하는 여성의 영상입니다.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애완견 시드가 얼어붙은 수영장에 미끄러져 빠지자 다급히 뒤따라 들어가 구해내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다행히 시드는 수의사의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트리바고 CEO의 아들이 CNN 생방송 인터뷰 도중 끼어드는 영상입니다. 엑셀 래퍼 트리바고 CEO가 CNN과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던 도중, 7살란 아들 빅터가 들어와 잠자리에 들기를 원한다며 시청자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TV 프로그램 아메리카가 탤런트의 영상입니다. 사이먼 코엘이 오페라 노래를 부른 참가자 빅토리 브링커에게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를 얻지 못해 통과할 수 없다 말한 뒤, 만장일치를 얻지 못했어도 합격 처리가 되는 찬스, 골든 부저를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눌러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태국에서 목격된 거대 나이왕 도마뱀의 영상입니다. 태국의 한 편의점에서 커다란 왕도마뱀이 선반에 기어오르며 쇼핑객들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영상은 미 국방부가 공개한 미확인 물체 UFO입니다. UFO의 열렬한 지지자 제레미 코벨이 공개한 영상이 SNS상에 빠르게 퍼졌고, 이에 미 해군은 해랑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영상입니다. 엄마와 딸이 양육비로 8만 개의 1센트 페니를 받아 이목이 몰렸습니다. 저희 USKN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으로 한 남성이 자녀의 마지막 양육비 825달러를 1센트 동전 8만여 개로 바꿔 식구와 전부인의 앞마당 잔디밭에 쏟아놓고 간 사건입니다. 어머니와 딸은 이 양육비를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단체에 전부 기부했습니다.